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저번에 우리 암살자 한번 했었잖아요. 4탄도 해야 되는데... 아 프랑스 상력했다. 민망하려고 합니다. 우리 배 어디갔어? 포토시, 금강 있는데 야 인마. 2명은 프랑스. 차가 타이칸국. 좌벌은... 아니네. 명도시비라 여전히 있네. 바보들. 대인카제국이 아주 그냥... 기다려봐. 아주란 잡고... 아주란 잡고... 어 dlc 나올거에요. 홀리퓨인가? 홀리퓨이라는 dlc가... 성전쪽을 강화하나본데? 자, 나가라. 3점. 홀리퓨. 홀리퓨. 아 외교 또 찼네. 음... 중3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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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싸울때 지도 장군 죽고 그래. 짜증나게. 홀리퓨. 싸울때 좋은가 죽고. 싸울때 장군 죽고. 아우 안되겠네 .. 잠깐만 아 동맹은 끊어놓고 싶은데 스페인 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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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먹을 수 없나? 땅 땅 하나만 더 먹으면 안되나? 본토에 있네 본토 아무 데도 없어? 본토 식민지가 없어 여기여기여기 안되네 땅값이 왜 이렇게 비싸지? 희망봉 무역회사 음 해외로 확장하라 무역역? 야 국가 무역역 무역회사 국가 무역역 네 음 음 음 음 음 음 프랑스는 안나가겠죠? 회사제에 붙일 거고 이거 프랑스만 나가면 점수 100점인데 언젠가 나가겠지? 기다려보자 반기 아니니까 우리는 여기나 먹고 있으면 되니까 아 우리 무승의 군대 또 지겠는데 우리 무승의 군대 또 지겠어 살려야해 살려야해 야 이거 야 이거 잠깐만 프랑스모통이야 에이씨 군대가 약해가지고 뭐 할 수가 있나 병종이 약한거야 뭐야 이유는 모르겠어 물려가지고 뭐 어쩔 수 없어 태생이 태생이 나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금수저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라 태생이 윙카를 너무 개 무시하는 것 같아 9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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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안되면 빌리겠습니다 업적을 깨야되니까 엘트피아랑 그래도 땅은 붙였어요 태크 차이도 좀 나을 것 같은데 뭐 1,2차이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1차인데 사기 1인데 아까 걔들은 8점 맷이었고 우리가 5점 맷이었으니까 뭐 1빼더라도 뭐 7점 맷이야 근데 너무 너무한데 필리 약한 것 같아 지금 거의 후반인데 아 피해를 좀 봅시다 아니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 군대가 뒤는 걸 어디를 봐야지 어디를 봐야지 있나 랜드 유닛 랜드 유닛 하이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은 세거든요 세죠 네이티브 아메리칸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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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턴테크인가 웨스턴테크인가 하이어 아메리칸이 세긴 세다 하이어 아메리칸이 세다 하이어 아메리칸이 최강이야 우리가 웨스턴은 아니지 우리가 서양이니까 웨스턴은 아닐테고 네이티브 아메리칸인 것 같은데 잠시만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영어로 뭐지? 사우스 사우스 뭐 이런건 없어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인 것 같애 네이티브 아메리칸 노메이드 노메이든가 음 음 음 어 나이티브 아메리칸 그룹이네 우리가 사우스 아메리칸 사우스 아메리칸 이십테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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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이십테크 이십테크 Uh 많이 나네요 빛을 져가지고 수용합시다 어? 많이 앉아도 되는데? 2,600원 빚이라? 네 이거랑 부패도 한.. 아니 두개죠 수용이 하고 아 수용씨가 있죠 참 우리 보시는 분들 중에 미안해요 외교는 이거 날라가죠? 여기는 그냥 찍어야겠다 그리고 군사 찍고 음 핍 차이가 많이 나네 두배정도 나네 발포 사격에서 두배정도 나고 비비용은 하나 차이인데 이거 두배 차이 많이 나는거죠 오케이 서거야된 잉카 아 근데 너무 따라잡는 시간이 너무 후반이다 별로 안좋은거에요 저거는 저게 하이 아메리칸같이 이렇게 쭉 올라가있으면 한창 확장할때 딱 좋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후반에 세져봤자 똑같이 세지는거라 별 의미가 없어 유명미니가 좋은게 아니 노매드 유명미니인데 노매드가 이렇게 좋은게 걔들은 초반부터 쎄걸? 예 노매드가 초반부터 쎄가지고 초반에 확장하기가 되게 좋죠 노매드가 기병이 기병이 좀 쎄겠다 노매드 파란색 음 이게 노매드잖아요 초반에 초반에 이게 좋아서 초반까지는 압도 뭐 십매테크까지는 압도하죠 기병이 유목민 기병이 아즈텍이 아즈텍이 근데 아즈텍이 아즈텍도 남미일텐데 메소일텐데 아즈텍은 아즈텍은 대신에 그게 좋아 니후와트리 좋아 종교가 좋아 니후 스펠링 뭐지 니 니 아즈텍을 찾아야겠다 아즈텍이 아즈텍이 스펠링 어떻게 되죠 아즈 아즈텍 아즈텍 아즈텍이 아즈텍이 정보가 없어 아즈텍이 모랄시프로 달려있고 기본적으로 근데 니후와 니후 니후 니후아 니후아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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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교가 니후아틀이 발란도줄이 10%를 더해준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10%에다가 10% 더해주고 음 개종력 있고 둠스데이 지날 둠스데이 지날 둠스데이 지날 때마다 테크 아 공지확장 1% 5의 규율 1 콜로니스트 20의 안정도 비용 이랑 하나의 하나의 외교 그리고 점피 0.05 감소 좋단 말이야 우디 우디는 네 별로 사기가 20%라는 얘기야 쟤들은 아즈텍으로 하면 그니까 제일 최강은 그거예요 그거 이제 그게 누구죠 영상 올린 외국에 그게 누구지 하여튼 걔가 한 걸로 보면 북미 아메리칸으로 니우아틀로 개종하면 최강이죠 근데 중간에 이제 그 봉건주의 수용하는 게 있어요 버그로 지금은 막혔지만 그걸로 해서 바로 하이 아메리칸 하이 아메리칸으로 하면 최강이지 최강 하이 아메리칸은 또 어디 어디야 근데 잠깐만 하이 아메리칸 하이 아메리칸은 또 어디지 찾아봐야겠다 찾아봐야겠다 어디로 해야 하이 하이 아메리칸이요 아즈텍이 하이 아메리칸이요 찾아보세요 위키 네 자 어쨌든 우디는 이제 수용했으니까 코가 박히면 끝났는데 왜 안되냐 안 박혔나 아직 아 박히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업적 깼어 열한시에 깼어 깨버렸어 업적을 깨고 나는 어 비자이나그로 이씨 왜 이렇게 커 헤자즈 베르시아 동맹 아 근데 싸우기가 무섭다 너무 약해가지고 헤자즈 그래도 때려야겠죠 자 쿠에블루의 젊은 남녀 아 아즈텍 침공할 때 그 생성되는게 하이 아메리칸이야 그래요 음 등장하지는 않는 팩션 아 등장하지는 않는 거네 아니 근데 북미 북미 인디언이랑 아즈텍이 센데 몰라 패치될 수도 있겠다 아까 제가 정확히 그 안 읽어봐가지고 어쨌든 운이 는 약하다는거는 자명하죠 운이 는 약해 이십 칠 군사 모집기간 행포를 어디다 갔을까요? 인플레이션 아 커스텀이에요? 아 그렇구나 아즈텍을 그러면 아즈텍이 진짜 세려면 컨버팅을 해서 하면 세겠다 그치? 아니면은 병종을 커스텀으로 바꿀 수 있나? 커스텀곡으로 되게 세겠는데? 반란 다 잡았지? 페나다 분리주의자랑 아덴분리주의자 아덴만에 있나? 아덴분리주의자는 이거 잡고 아덴분리주의자 잡고 해자자 때리자 하이다 하이다 못 봤어 하이다 어디지? 하이다 어디지? 됐어 됐어 아 힘들어 줄게임 해야죠 줄게임 해야죠 줄게임 해야죠 줄게임 여기가 하이당구나 여기가 하이다구나 어 썬갓 썬갓 썬갓이 끝났습니다 어 썬갓 괜찮 괜찮 할만하네 여기 발란치 왜 이렇게 많아 할만하네 할만해 이 정도는 뭐 난이도가 한 보통 정도 난이도 예스 잉카만 만들면 되는거라 아 예 감사합니다 축하 감사합니다 어렵지 않았어 네 라플라타 발라리나 막으면서 찬찬히 오늘 8시 가지만 할게요 찬찬히 하면 되겠네 아우 돈도 돈도 받았고 병종이 좀 다른가? PB 좀 올라가니까 좀 낫네 아 그쵸? 아까 사기 차이가 너무 확 났는데 샤샤 제국주의다 이놈의 자식들아 죽어라 육군 지휘관 사격 달리자 달리자 아 교황령 러시아를 먼저 하려구요 러시아를 월드컵이 끝났으니까 뭔가 좀 재밌는 컨셉이 없나? 월드컵 진출국만 폐기 그런거 한번 해볼까? 음 불만도 하나 감소하는 이런거 찍고 탐험 근데 북미는 싹 이쁘게 만들어놔야지 이쁘겠지 탐험가 캔슬하지 말고 핸드폰은 그냥 써야되겠는데 주가 늘어났습니다 칼리포니아 독립 바르는군 뭐야 뭐가 벌써 나와 캘리포니아 독립? 쌀주고 졌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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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브그로드로 러시아? 아 너무 어려워 그냥 러시아 하려고 좀 쉬운 것 좀 하자 아 너무 많은 걸 바르는 거 아니에요? 제가 풀리 뭐야 플리워리가 아니라고 나는 큐디라고 쉬운 걸 좀 합시다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갑자기 머리 빠지고 있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탈모 치료 받아야 돼요 쉬운 것 좀 하자 쉬운 것 좀 하자 누구는 막 웃음만 하고 막 이러더만 나 웃음만 하면 안되나? 아니면 유목민이나? 휴... 나도 뉴비 때처럼 좀 좋은 것 좀 어려운 것 좀 안하고 쉬운 것 좀 하고 싶어 노브그로드로 러시아 만드는 게 왜 어렵냐면 내가 아까 러시아를 잠깐 들어가 봤거든 근데 거기 뭐냐 그거 미션테크가 러시아가 노브그로드에 연구 명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AI도 러시아가 잘 만들어지는 게 걔들이 막 그 하다보면 미션테크 위주로 하거든요 금방 만들더라고요 인플레이션 감소? 성교능력? 맘누부터 싫어 아이 싫어 모수마냥 싸워야 되잖아 또 안 돼 안 돼 쉬운 거 할래 난 러시아 할래 러시아 모스크바 할래 모스크바 할 거야 모스크바 할 거라고 모스크바 할 거야 아아아 자 꼭 만들었고 아 이거 3산도 해야 되는데 큰일났다 78프로 남았지. 실화불리주의자. 실화불리주의자. 이거 하나 빼야겠네. 왕실근이대. 왕실근이대 이벤트로트도 영구하게 주면 안되나? 금방 사라져요. 운동구. 네, 금방 사라지죠. 스페인 캐나다 휴전이 아직 안 끝났고. 홀란트 그건 먹히고 있고. 땡큐. 캘리포니아. 아직 안 끝났고. 명.. 멕시코랑 알래스카는 끝났죠? 알래스카 때려가야겠다. 북미 통일을 위해서. 콜로니아가 어디죠? 초하영. 인기있는 귀족. 평판이 올라갔네. 러시아로 WC하기 하자. 괜찮죠? 그 정도면? 러시아로 3개 정도 할 때까지 트라이. 만족? 만족크? 여긴 얻으면 75인데. 내가 투과 받고 싶다. 투과 받고 싶어. 아니 2900원이야. 비싸. 러시아로 WC. 빠켓모드. 빠켓모드로. 5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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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 북미가 아주. 깨끗해졌네. 약탈. 절대주의가 92. 페르시아가 왔는데 왜 안 오냐? 페르시아는. 싸움 중인가요? 용만.